특별히 뭐 좋아하는,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? 그 컬투쇼도 좋아하고, 그 다음에 붐붐파워도 좋아하고 붐붐파워요? 예 붐붐파워는 DJ가 어떤 분이시죠? 그 붐붐 붐붐 붐붐이? 네 그 남이와 붐붐 그때 붐붐이신가요? 아니요 그 TV에 예능에 많이 나오고 그 웃기는 사람 있잖아요 웃기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힌트를 좀 그 노래 가수도 하고, 그 다음에 미스터트롯 할 때도 나오고 했는데 아, 쉐키루 붐이요? 아, 예, 맞아요, 쉐키루 붐 쉐키루 붐, 맞아요 네, 쉐키루 붐이죠, 예 쉐키루 붐은 좀 그렇고요, 쉐키루 붐 맞습니다 아, DJ들도 다 알고 계시네요 예, 라디오를 아침부터 틀어놓거든요, 사무실에 죄송한데 제가 조심스럽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 귀의 연령대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? 30대 후반, 서른아홉이요 아, 서른아홉, 82년생이요? 예 띠가 무슨 띠세요? 사실 나이도 많거든요 자, 이렇게 되면 탈락 처리가 됩니다 예,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, 즐거우시죠? 네 누나 예? 네, 여보세요? 예, 사실 제가 풍농파워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, 그렇지구나 예, 예 좀 부끄럽네요 네, 네,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? 예 저기, 그렇다면은 이제 설문조사 거의 다 마무리가 되겠니 가는데요 예, 예 그 이제 분분파워가 이제 러브 FM에서도 이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예, 예 앞으로도 분분파워 쭉 들을 의향이 있으신지요? 아, 늘 들어왔고 네네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요 사장님이 맨날 틀어놓기 때문에 음, 사장님이 너무 좋은 사장님이네요 네네 그 지역이 어디예요, 지금? 침천이요 순천이요? 예, 예 아, 순천 네 빛고을 순천 네 네, 좋습니다 살기 좋은 순천 아,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데이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,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 30대 후반으로 예 지금 말씀을 해주신 우리 그 청체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, 끝으로 예 저희가 그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어요 예 라디오 삼행시 이벤트 하고 있는데 혹시 하시겠습니까? 아, 라디오? 예, 한번 해보죠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삼행시 하고 나서 뒤에 효과음이 나오면 선물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자, 라 라디오 디 디제이는 역시 오 오 뿜뿜 네,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어려운 길 예, 돌아 돌아서 잘 오셨어요 네 네, 저희가 큰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예 자, 이렇게 해서 전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, MH 리서치의 이만호 팀장이었습니다 네, 고맙습니다 자, 순천에서 듣고 계신 30대 후반이신데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네, 나이는 공개가 안 됐지만 그래도 순천에서도 본분파우를 너무나 열심히 듣고 계시다고 측정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잘한 거 아닌가요? 아, 잘하셨어요 우리 이만호 팀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아,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